추강대협이라는 것은 뭘까? 한국인 타자 중에 야구선수 캐리어로는 투신수 강정호 2대5 이승엽이라는 뜻이다. 장훈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출생선수 중에 대한민국 국적인 선수만을 포함한다고 한다. 양준혁, 김현수, 백인천, 최희섭, 김태균은 왜 제외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저 논리에서 논쟁거리는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2년 성공한 것의 가치를 어떻게 선정하냐? 혹은 일본에서 실패한 김태균, 이종범의 승리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80년대 일본 실험야구랑 비등비등하던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실력을 볼 때 메이저리그 경력을 높이 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준을 메이저리그 승리 기여도 WAR로 환산할 거냐? KBO 승리 기여도 WAR로 환산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프로야구 초창기 선수들에게 불리하고 최희섭 선수 같은 경우 매우 고평가 된다면 또 많은 이들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프로야구 승리 기여도 WAR로 평가하는 게 한국인 기준으로는 많은 이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 기준 지표는 EQA를 이용하여 리그별 수준 차이 보장을 통하여 한국 프로야구 기준 WAR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될 것이다. 추강 대학에 대한 평가는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하다. 궁금하다.